1. 레인보우 챕터 2 사원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사원자의 사원이 승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레인보우 챕터 2를 해볼겁니다 아 챕터 2 시즌 2에요? 네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첫번째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첫번째 게임 시작이 됐구요 자 첫번째는 짜잔 요걸 쳐주는데요 라이트 벌브스 땡 자 조명기 열.. 아 25개네요 네 25개 자 25개의 조명을 찾아야 됩니다 네 승희도 잘 찾아주세요 자 승희도 잘 찾아주세요 자 앞에 승희가 갑구요 뒤에 누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거 승희야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씩 하나씩 승희 절로가 누나 일로 갈게 자 서로 방향을 좀 나눠서 갑니다 자 근데 사랑아 뮤직의 친구들 누구 누구 나옵니까 첫번째 이번에는 블루 그린 퍼플이 나옵니다 자 블루 그린 퍼플 네 자 25개의 전구를 찾아야지만 이번 미션은 끝이 납니다 그쵸? 어이하죠 자 어 그린이 그린이 자 그린이는 특징이 뭡니까? 앞이 안보입니다 아 앞이 안보이기 때문에 네 네 조용히 어프로 지나가면 돼요 그쵸? 자 블루 나올거구요 그쵸? 네 또 누가 있습니까? 퍼플 퍼플? 네 퍼플은 퍼플의 은신처에만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아 퍼플은 퍼플의 은신처에만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재 8개 모았습니다 일단 갖다 두겠어요 자 갖다 놓을까요? 아 그전에 총 몇개 모았습니까? 4개 자 전구를 찾으면요 레이저태그 플라자로 가져가주세요 여기 한번 퍼플이 자 승희는 하나 찾았구요 여기가 퍼플의 은신처거든요 자 퍼플의 은신처 퍼플이 나올텐데 여기 퍼플이 나올텐데 여기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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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영상에서는 사랑이의 화면만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쭉쭉쭉쭉 자 갖다 놔야죠 총 지금 16개 모았습니다 자 빨리 갖다 놔주세요 자 지금 총 몇명의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죠 지금 요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아 지금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갖다 놓으면 20개 자 5개만 찾으면 됩니다 사랑이가 승희가 하나 갖고 있구요 자 승희 조심 자 블루가 나타나면요 네 상자를 뒤집어 쓰면 됩니다 자 누군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자 어 조심조심조심조심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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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상자를 뒤집어 쓰면 블루는 못찾습니다 제 상자도 블루네요 자 사랑이 상자도 블루 뭐야 지금 자 지금 20개 5개 남았습니다 5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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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주세요 아 누군가 한명 죽었습니다 지금 자 승희야 빨리 갖다 놔주세요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자 승희는 지금 자 조명기 있는 곳으로 가고 있구요 자 가요 고고고고고고고 자 현재 21개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자 사랑이 하나 찾았어요 오케이 잠깐만 자 블루블루블루 블루블루 조심 느낌표 뜨면 무조건 죽는거에요 상자를 써도 아 상자를 써도 느낌표가 나타나면 죽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죽습니다 자 남아있는 개수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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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3개 자 사랑이가 하나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사랑이 하나 갖다 놓으면 23개가 되는데요 빨리 갖다 주세요 3개 남았어요 얘들아 얘들아 빨리 찾자 빨리 빨리 친구들 자 함께 해주세요 으쌰으쌰 으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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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량아 자 하나 얻었습니까 빛 einzige 1개 offensive 자 이렇게 해서 레이저 태그 조명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가 나옵니다 새로운 친구가 나온다고요 네 두번째 스테이지로 갑니다 우구 이제 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소화기를 모으세요 소화기의 가스통 아아 아까 그 친구입니다 아아 승리가 죽었습니다 승리야 트램펄린에서 뛰어 트램펄린에서 뛰어 지금 가고 있어요 승리가 지금 잡혀갔고요 빨리 가스통을 찾으세요 트램펄린에서 승리가 살아났습니다 승리! 승리! 승리 찾았습니다! 승리가 옐로우한테 쫓겨갔다가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우리 사랑이는 가스통을 하나도 못찾았구요 괜찮아요 친구들이 찾아야 되겠죠 15개의 가스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찾고 있구요 저는 퍼플의 은신처를 가보겠습니다 퍼플의 은신처로 내려가서 가스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퍼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 조심! 승리 조심! 승리 조심! 과연 가스통은 어디있을까요? 옐로우! 새로운 친구는 옐로우였습니다 옐로우 옐로우 조심하세요 렐로우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있어! 승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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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내려와요 옐로우 못내려? 그럼 다행이구요 자 자 가스통 자 가스통 승리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가스통 하나 찾았구요 지금 가스통 남아있는거는 자 지금 11개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4개 찾았구요 이게 블루의 의자거든요 아 이게 블루의 의자입니다 블루의 의자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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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얘들아 빨리 빨리 찾아 왜 가스통을 그렇게 못찾지 우리 친구들이 자 사랑이도 하나 갖다놓고 자 지금 8개를 찾았습니다 8 써있죠 자 갖다놓으면 자 9개 자 이렇게 6개 남았습니다 6개 오우! 옐로우 조심하세요 옐로우 날아다니네? 옐로우 조심하세요 남아있는거는 6개가 남아있습니다 예 오케이 자 이렇게 또 찾아냈습니다 유후! 자 세번째 룩비 룩비 미션이 시작이 됐구요 룩비를 찾아야 되는데요 룩비 이 룩비는 한번 들면 떨어지기 때문에 상자리 뒤집어서도 떨어져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자 룩비 10개의 머리를 찾아야 됩니다 네 자 벌써 2개를 우리 친구가 찾았구요 저도 지금 하나를 못찾았어요 자 이번 미션이야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그쵸? 맞아요 할아버지가 자이로드롭에 계시거든요 여기에 근데 거기 아래 폭탄이 있어서 그게 올라가서 팡 터지면 저희 모두 다같이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습니다 자 자이로드롭에 폭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점점점점 올라가요 자 위에는 우리 박사님 우리 어르신 할아버님께서 지금 계시기 때문에 네 자 바로 룩비 있구요 자 룩비 났구요 또 하나 룩비 바로 찾았습니다 룩비 자 룩비 6개 찾았구요 자 7개 3개 남았습니다 또 갖다놨어요 8개 2개 2개 남았습니다 룩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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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퍼플의 은신처에 하나정도 있을거 같아요 자 퍼플 은신처 조심하세요 이거는 많이 해본 짬바로는 여기에 꽤 있어요 자 또 한 명이 또 죽었습니다 아래 있죠 여기 있죠 룩비 찾았습니다 자 8개 찾았구요 자 2개를 찾아서 빨리 가면 됩니다 룩비 자 할아버지는 빨리 구해야됩니다 박사님을 구해야되요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판은 룩비 네 자 8개 찾았구요 어우 저기 지금 옐로우 있었어 옐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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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온다 옐로우 따라온다 옐로우 따라와 와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어떡해 자 조심조심조심 자 우리 친구들도 하나 빨리 갖다 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가 마지막 놓으면 될거 같은데 자 하나 갖다 놔야죠 하나 갖다 놔야죠 지금 8개 8개 자 놓으면 9개 이제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자 마지막 하나 어디있을까요 빨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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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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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놔요 갖다 놔요 10개 옐로우 드디어 할아버지가 내려온 자 드디어 할아버지가 살아났습니다 드디어 모두 잘했어요 자 시작됐습니다 설탕팩을 찾아야 합니다 설탕팩 9개를 찾아야 합니다 설탕팩 9개 네 자 지금 살아있는 친구는 총 4병의 친구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하늘이는요 상자를 써도 움직이면 안돼요 자 아까 하늘이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 네 하늘색 또 친구가 나오는데요 무지개 친구들이 다 출동하고 있습니다 오메갓 자 설탕팩 9개 자 일단은 하나를 찾았구요 자 그릇 옆을 지나가서 오 그릇이다 오 하늘이 하늘이야 하늘이 보입니다 아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이 조심 하늘이는 상자를 써도 움직이면 안됩니다 자 하늘이는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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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개 오 상자 쓰면 안됩니다 왜 상자를 쓰려고 했어 아 상자를 써야되긴 하는데 원래 큰일날뻔 했습니다 느낌표가 찍혔잖아요 느낌표가 느낌표가 찍히면 무조건 죽겠거든 안됩니다 자 설탕팩 찾았구요 내려가볼게요 설탕팩 9개를 찾아야 됩니다 이번에 또 설탕팩 어딨나 얘들아 빨리 찾아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두개 자 사랑이가 두개 찾았구요 위로 올라가볼까 반대편으로 여기로 들어가보야지 기대 여기 방해 아 방해 찾았습니다 오케이 자 사랑이가 세개를 찾았구요 자 오 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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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이 네개 찾았습니다 사랑이 네개 오케이 오케이 사랑이 네개 찾았습니다 하나 더 하나도 없니? 하나 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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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아 하늘이 꼬리 보여요 조심 오케이 사랑이 다섯개 찾았습니다 다섯개 자 사랑이 다섯개 찾았구요 여섯개 세개만 더 찾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갖다 놓을까요? 네 자 설탕팩 갖다 놓습니다 오케이 자 총 여섯개 찾았구요 남아있는 설탕팩은 세개입니다 세개 남았어요 세개 자 우리 친구들이 좀 분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도 안차줘 자 아무도 안차줘 자 이렇게 해서 케이크를 줍니다 자 네 번째 미션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진짜 탈출이다 나가자 드디어 탈출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사랑이가 레인보우 프렌즈 챕터 2를 해보았는데요 너무 재밌었고요 챕터 3도 꼭 만들어주세요 그럼 사랑이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재밌었다